아 방이야 방 어차피 그냥 2층 방 2층 방 아 방이야? 빨간색 유리여야겠다 여기 야 달걀 많은 사람 있냐? 성현이가 달걀 많지 않았나? 나 아까 다 썼잖아 아 그 치킨 어떻게 냈냐 진짜? 아 유리 아깝다 이거 잘못 썼다 이거 쟤 방성현이 장아 먹었냐? 그 치킨? 뭐? 그 닭? 야 나 너 콕괴이 좀 다 썼다 자금 많은데 알람이 왔냐? 나? 아 뒤졌네 바닥으로 너무 세게 떨어져 준호야 쟤쁘다 아 뭐야 왜 아 그냥 2층 방이야 2층 방 내 방이야 내 방 내 방한테 지랄 왜 네 방이야 이게 그래 나 그래픽 뭐 바꿔가지고 왜 이게 네 방이야 내 방이지 좋다 쓰지마 이거 아 왜 시발 내가 시발 한건데 아 시발 나도 자유가 있어요 니가 이걸 왜 써 뭐 개인적으로 쓴다고 이걸 내 방 아니야 다같은 방 다같은 방 안방이야 안방 저 새끼 준호 웃긴게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거는 안돼 내가 이 줄 알아서 내 방 뭐죠 개새끼 저거 미친놈이야 내 생각 미친놈이야 내 방이야 우리집에 저런 나무집 준호방 준호집 저거 좀 별론데 예쁘구만 예뻐 못봤어 사실 예쁘진 않고 봐줄만 해 알람이 잘 차가고 웃겨 어 괜찮은데 준호야 괜찮다 분위기 괜찮다 준호야 거기 아우 이거 네더블락 이거 갖고 있는 사람 나 다 주라 뭘 넣어줘 네더블락 새끼 다시 검거한다 이 새끼 뭐야 왜 갑자기 왜 갑자기 쥐랄 아 이거 근데 돌 참고 별론데 어 알람아 어 돌 참고 별로야 할거면 이걸로 해 이거 구운걸로 해 할거면 아 여기 내 집 털어야겠다 아 뭔 내 집이야 씨발 우리집인데 어 그러니까 우리집 오케이 아아 준호야 물 흐르는거 살짝 추한데 여기 뭐 이거 갑자기 물을 넣어 하하하 집에서 물 새해 이 새끼 지금 하하하 이 새끼 뭐해 X 150 이 새끼 짚어 하하하 아 뭐야 아 하하하 높은 곳에서 떨어졌습니다 메코씨 불편할 뻔했어 아 메코 개새끼 유리블락 다 먹었어 유리? 응 유리 지발 유리 없어 나 회색 회색 유리 회색 유리 없어 나한테 없어 누가 먹었어? 없는데? 여보인가? 성현아 어? 형한테 있어? 위에 봐봐 아 빨리 회색 유리 중요해 설창을 꾸자 설창을 꾸자 성현아 머리 위에 봐봐 어허허허허허허 제발 제발 주세요 형님 한 번만 야 먹을 건 해라 미친놈아 야 뭐야 아유 설치했네 공중 있는 줄 알았네 아 빨리 줘봐 어 뭐야 매크 파인 앞좀 봐 집지 가야 돼요 가르치 역시 어이구 이렇게 하나 주고 있네 오 비오는 날 하늘 색달라 나머지 하나는 설치 뭐야 다 줬어? 다섯 개 밖에 없었는데? 다섯 개 밖에 없는데? 어 그 밖에 없었는데? 원래 60개 있었는데? 에? 없어 나 아 매크 먹었어 안 먹었어 안 먹었다고 아 이거 사라진건가 그러면? 뼈다귀 있는 사람 뼈다귀 뼈다귀 스킬레톤 잡은 사람 없네? 어 유리 사라지는데 아 내 유리 아 나 유리 판대 진짜 내 사랑 유리 봐 개노잼 매크 템 눌러봐 개새끼야 2 어? 밀래? 뭐지? 사라가 사실 없어 이 새끼야 기대했다 아 진짜 없나? 준호야 니가 먹었냐? 어 나 딱 8개 밖에 안 먹었어 누가 64개 먹었다는 건데 그러면 아 시시발 그게 72개인가 있었구나 준호야 진실 말해줄 수 없겠다 나? 뭘 준호한테 갑자기 지활 준호야 나는 진실이 중요하다 그니까 뭘 유리 갖고 있니? 아니? 아니? 흐흫 오케이 뭐야 이거 아 유리 64개 사라지니 쇼발 쇼발? 알람 먼저 와 나? 어 돼지랑 싸우고 싶어 상범위? 흐흫 하람이 좋아하네 나무 있는 사람 글쎄 지금 캐러 갈라고 흐흫 지혁이 오늘 맘에 들어 난 사실 말만 한 건데 까비 이거 뭐야? 뭐야 이거 와 비오니까 뭔가 이쁘다 아 야 야 고깽이 줘봐 석경 석경 고깽이 줘봐 고깽이 좌표 뭐였더라? 좌표 X150에 Z400 오 으으으으 너무 좋구요 이거 나뭇잎 어떻게 만들지? 나뭇잎 캐야되요 과위 만들어 아 과위로 캐는구나 오케이 알람은 또 죽었어? 알람은 뭐 같이 가줄까? 거기로 아냐 거의 다 왔어 나뭇잎 캐야겠다 와 나 지금 존나 멋있는 생각했어 아니 그렇게 사실 멋있진 않은데 이 땅이 이제 유리야 야 왜꼬 너 뼈 없냐? 멋있어? 뼈 없어 다른 사람들은요? 뼈 있나요? 없어요 저 없어요 저 없어요 아 방금 목소리 누구야? 아 준호구나 갑자기 첨단한 목소리 달길래 깜짝 놀랐네 없어요 저 없어요 아 웃겨야지 장소 채웠다 어디 어디 어디에요? 두개 있으면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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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나무집에 나무집? 뭐 어떻게 올라가요 여기 하다리 하나가 없는데? 경복 왜 경복 왜 이거 기도 스킨인데? 응? 이쁘지 맵고 기도가 어제 쓰던 스킨인데 이거 진짜 근데 못 짓는다 이 새끼 아 석연까지 쓴다고? 탐나잖아 우리집 우리집이라고? 야 저 존나 아깝다 진짜 저거 터뜨릴게 TNT로 터뜨리자 저거 난 살짝 이런거 좋아해 뭔가 비싼거를 이렇게 아무도 뭐라 해야지 뭐 안 좋은데 쓰는거 사친데 안 좋은거야 그거는 사친데 안 좋은건데 아이 뭐야 여기 닭있던거 어디갔어 도망갔나보네 어? 컴스 아 저기있다 어 아 얘는 뭘 좋아하지? 박은 뭐 좋아하지? 밀집 좋아하나? 아닌데 시앗 시앗이구나 오 닭 존나 커요 이거 뭐야 알람님인가 이거? 지금 가만히 있어봐요 아 여기있어? 왜 여기있어요? 나뭇캔 집을 찾는건가 아니면 그냥 나뭇캔 이쁘당 오 주노 어 닭 존나 커요 준아 이거 사다리 개불편해 나무가 없어 아니 여기있어 나무 내 집 뭔가 준아 사촌한 집 같아 더 이쁘다 준아 나무 뒤에 끓였어 감옥이다 창문만 만들게 되겠다 감옥이 나무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데 가공해야돼 나 먼저 나도 집 만들어? 아니 너는 일해야지 걸 유리 좀 만들어봐 이거 어떻게 만들더라? 사다리 유리 만들었어 만들었어 존나 많이 만들었어 이거였나? 아닌데 사다리 다 만들었어 오 상처치 준아 이거 먹어라 어 이거 먹어라 야 준아야 기도야 알람이 왔냐 알람이 왔어? 여기있어 내 옆에 있어 내 옆에 아 그래 알람 와봐 농장에 있어 농장에 얼굴 좀 보자 오랜만에 안 돼 안 돼 나 바빠 지금 바빠 버린다고 알람이 바쁘면 사람을 안 만난다 오케이 그럼 변하는 타입 오케이 나도 집 만들어야지 너 집 만들면 안 돼 변 안 돼 왜 천장 이거 이걸로 하는 거 아니야? 너 이래야 된다 나뭇잎으로? 어 형 같이 해봐 가위 줘봐 내가 더 태울게 가위가 없는디 내가 그럼 저 밑에서 나무 존나 많아 아 그래? 아 이제 마지막 미완성인데 그래도 이쁘다 말이 안된다 아 내려가 양 왜 올라온거야 약간 좀 느낌있게 하는 거 알지 재혁이 형 느낌있게 아 천장은 높아야 돼 이런 거 좀 정교하게 하면 안 돼 하나씩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아 오케이 진짜 나무인걸 저 어 크아 갑자기 하얀색 지렸다 색감 아 낭비인데 저거 야 석양 남은 거 있냐? 없어 빨리 내놔 봐 진짜 없어 근데 두 개 있다 뭐 그거 다 썼다고? 와 팔팬님이 뭔가 다 썼어? 다 썼대 뭐 그걸 다 썼어? 와 어디다 쓴거야? 알람이 철 들어요? 어? 넷 알람이 갑자기 좋아졌어 기분 좋아졌어 철들다니 기분 좋아져 버렸어 오잉 오잉 철이 철철 넘치 아 아 떨어져있는 거 이런거야 왜그래 좀 들어라 촉갔네 저거 야 메코 어? 지금 농장 점점 커간다 봐라 오잉 대단한데? 갑자기 분위기 양털 그냥 잡지 말아줘 부탁할게 안잡았어 안잡았어 아니 여기는 양 다른 데서 잡아도 되는데 여기는 곳은 잡지마 가만두지 않을거야 니 목을 비틀러 갈거야 내가 오오 살려주면 안돼 제발 해주세요 죽이면 죽이면 양을 취해 이제 아 무슨 일을 할까? 락척 재혁이 형 전등이 있어야 되는거 알지 뭔 전등? 전등 어떻게 만들어? 내가 딱 보여줄게 어떤 느낌인지 락척이 형 난 무슨 일을 해야 돼? 아 일단 오라니까요 오오오 오 김준호 슈도 느낌 있어 없어 알람씨 오오오 그치 그치 아 아 아 아니다 이거 다 떼야되는거 아니야? 잠깐만 알람씨 일단 오세요 알람씨 안가 안가고 있어 일하기 싫어서 안가는거야 저건 알람 와 일하고 있는데 여기서? 오래좀 퀴어 그러면 알람 일하고 있어? 나 일하고 있지 여기여 어 그래 여기 통로 하나 만들기 기다려봐 나 아무것도 없어 꽃게 있냐? 여기 어 이런 분도 있냐?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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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돌 좀 캐줘 이거 여기 올라와야 돼 뭐하십니까? 아 이걸로 올라오는거 진짜 옛날 집이다 근데 이거 옛날 진짜 2014년때 마크 그 집 유행한거 어우 극혐 내려갈래 오오 필라 마당에 있는 집 아니야 저건 아 맞아 맞아 그치 너 왔어 어 우리집 봐봐 필라 마당에 있는게 뭐야 알람아 알람아 그냥 나무집 나무집 누가 누구집인지 모른 상태에서 저 왼쪽집하고 사실 그거 컨셉으로 지은거에요 저 오른쪽집 누가 더 예쁘냐 저 왼쪽집이라고 왼쪽집은 아저히 미안 왼쪽집은 미안성이야 음 내 치앙은 오른쪽 형 이거 두개 깨줘 제약형 내 치앙도 오른쪽 알람아 봐 알람아 봐 흐흐흐흐흐흐 왼쪽사마쪽사마쪽사마쪽 진짜 어이가 없네. 아람 템 먹는 거 줘봐. 아 끝까지 팔게. 산 뚫어야겠다. 아람 일로와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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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와봐. 잠만 좀 잡아 잠. 일어나 이제. 일어나. 뭐야. 조장 너 음식 있냐? 아 뭐해 아. 조장 너 음식 있냐 너? 나 없어. 아 왜 내 등 다 빼서. 알람 불만 있어? 이 정도 불만. 이 정도 불만. 아 그 정도. 풀렸어 풀렸어? 여긴 누구 집이야? 여긴 창고야 그냥. 그래? 뭐야 밑에도 있네 여기. 이런 비밀리 이런. 야 삽 있냐? 어 뭐야 뚫었다. 나 있지. 알람아 고기 갖고 와. 그래? 그럼 나 장비 줘. 이거 죽이고 이거 삽 죽여 삽. 제가 철 주지 않았어요? 22개 정도 죽는 걸로 기억하는데. 낙지왕이 뺏어. 야 철 내려놔 거 내꺼야. 나 없어 미안한데. 형 나 죽였잖아. 아니 죽이기만 했지. 난 템을 뺄진 않았어. 니 22개 보이거든 방공에? 나도 원래 22개 있었는데. 모니터링 모니터링 나이스. 나도 구독 돼 있거든 너. 아 진짜 죽이지 마 제발. 알겠습니다. 줘 그러면은. 씨발. 알았어 알았어. 이쁘게 죽기 이쁘게. 아니다. 알겠어 저기. 나 필이야. 히드라야? 한 번에 매턴. 어 나 달릴 수도 없어. 나 먹이 좀 줘 제발 먹이. 여덟 개 가지고 있는 거 보여. 아 알겠어 죽기 죽기 죽기. 진짜 죽이지 말아줘. 하나만. 하나만 놔주면 안 돼. 어. 아이 두 개 가져가. 어. 내가 떼는 거 미안하니까. 사과 유미로. 낙정 그 입은 거 나도 줘. 형 입은 거 지금. 안주면 죽일 거야? 아 이거 뭐야 이거는 메코. 내가 이걸로 사장해 올게. 알람이 먹을 거 갖고 와. 웃기. 완성 중이야 지금. 아 양 한 마리 잡아야 되겠다. 뭐 우리는 창고 없어? 알람아 넌 넌 넌 넌 넌 넌 같이 살자. 아 싫어. 야 나무 좀 누가 키워면 안 되냐 나무. 뭐가 키우면 안 될까? 내가 많이 키웠어. 어 나 내가 일 제일 많이 했어 지금. 오 쉣. 줄까? 응. 일로 와. 알람이 어디 있니? 알람이 뒤에 있어. 알람이 어디 있냐? 나 철 두 개만. 어디 있어 어디 안 보여. 알람아? 어디 있니? 어우 양고기 맛있고. 알람아 거쳐봐. 나무 좀 줘 나무. 어디 있니? 알람아 나랑 같이 사는 거 맞지 그럼? 아마도? 알람아 일로 와. 알람아 일로 와 봐. 가만히 있는데? 일로 와 봐. 다 파 샀어. 안 샀지? 안 샀지. 호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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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짜. 호짜. 우리 집이야. 키라이톤 무시하면 안 되겠다. 너와 나의 집이야 알람아. 집 맞아? 누워. 여기 리스펜이 뭐 탈퇴해놔. 내 판다 키워놓은 거 같다. 나무 키워놓은 거 같다. 근데 문 써있대. 내 생각에는 방송인인 거 같습니다. 나 쎄지? 나무 필요 없어. 일단 이거 먹어. 한국인답게 김치 줄게. 먹으면 안 돼. 왜? 식중등 걸려. 날 위해 준다고? 크리퍼다. 뿅. 응? 어? 아니야 아니야. 괜찮아. 채우기 형 횃불이 있어? 어. 채우기 창고 안 해. 러너 산세트. 야 마다 속탄. 속탄 어디로 갔냐? 다 써니? 나도 궁금하다. 나도 궁금하다. 우리 왜 이렇게 우리 제일 많이. 야 맵고. 어? 우리 다이아 키러 갈래? 다이아? 어. 다이아가 좀 필요해가지고. 아. 다이아 그렇게? 아 뭐야. 아 뭘로 이상구 만들었다. 악정 나 피가 안 돼. 나 혼자 키러 간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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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니까 해봐. 나 여기 할 일이 많다. 나 왜 준 거야? 알람아 기다려봐. 누구야? 누가 우리 집 건드는데 형? 누구? 봐봐. 뭐야! 나이스. 죽일까? 야 이씨 내 사람 팠어. 시바 새끼. 나이스x2 아 우리 집하고 영열이 있는 거 어떡해. 왜? 아 내 석경을 왜 팠어? 발만해 발만해. 석경 팠어? 석경 하나도 안 팠어. 아 그래? 찔러본 건데 안 봤구나. 미친 새끼 저거. 아잉. 아 집 있지마요. 이런 거 극혐이에요. 아 그냥 와봤어. 뭐 이러려고 온 것도 아니야. 어어? 어어? 꺼지세요. 불편하거든. 피가 없네. 지금 먹으면 안 돼. 내 거야. 먹지마 먹지마. 아 뭐야. 못 봤어. 죽고 올게. 내가 내가 어 아이고. 야. 캐스트인가? 그 보관함이? 캐스트? 악정. 상자? 상자가 뭐라 해야지? 체스트? 체스트? 체스트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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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스트. 체스트. 지금 장비죠 장비. 지금 장비죠 장비. 나무 없었어. 나무 없었어. 나 죽고 와야겠다. 여기. 어 뭐야. 뒤에 니꺼. 뭐야. 에? 아 이게구나. 지금 벽으로 어떻게 해야 될지 느낌이 안 떠오르거든. 어떻게 갈래. 어허. 나 막 갔다 올게. 뭐야 이거. 어딜? 아니 돌 때문에. 너무 막쳐. 짜잔. 악정 우리는 서로 공개하는 거지. 장비. 막 가져갈게 그냥. 막 가져가. 막 가져가. 내 건 막 가져가지 말고. 어허. 어허. 그런 거 다 그런 거야? 형은 너무 막 가져가. 어허. 여기 내 창고 아닌데. 철은 왜 또 어디 갔어? 철. 응. 철 어디 있었는데 원래. 아 여기 여기. 내 창고 아닐구나. 밖에 나 사냥하고 올게. 응. 갔다 와요. 응. 갔다 올게요. 나 구성 좀 해야겠다. 여기 앉아가지고. 거기 안에. 그거 있냐? 방패 있냐? 방패? 없어. 없어? 나 들고 댕겼어 방금. 있네 미친놈아. 이건 뭐야 이거. 이건 뭘까? 이건 뭘까? 이건 뭘까? 파인. 미친놈아 이건 뭘까? 어? 철옥 게임이 좀 만들어주라. 하나. 네가 만들어. 철이 없어. 철 다 패서 같이 안 될 거. 저거 내가 죽여야 되나? 맞아 아니야. 내가 세 개 줬잖아 근데. 세 개? 세 개. 야 사과의 의미로 세 개 주지 않았니? 그거 알라미가 뺏어왔어. 한 개 내 거지. 내 게 한 거고. 뭐야 얘. 얘 뭐야. 뭐야 얘. 어떻게 왔어. 아 어떻게 해야 되지. 아 여긴 일단 가리면 안 돼. 내가 스태프. 아니네. 퓨님 뭐하고 계셔. 하나만 먹을 거라. 나무 좀 많이 키워라. 세 개 형이랑. 카르페라 지금. 나무? 한 바닥 안 가지만 시켜줘. 어 알겠어. 재혁이 형 빨리 약간. 아 나 석이 형 벽은 내가 보면 별로야. 어허. 여기도. 재정비 들어갑니다. 벽을 그냥 다 나무랑이죠 그래. 어 미스 주워 먹으려 하지 마세요. 시발. 한 밖에서 일단 한 봐야 돼 좀. 미스 주워 먹으려 하지 마세요. 아 야. 나 일단 이 돌이나 캐고 있을게. 형 철곡갱이 없어 재혁이 형? 나 하나도 없어. 여기 지금 훔치는 중이야. 어 재혁씨. 말하고 훔치는 거 좀 좋아해 넌. 불편해요. 지금 딱 집 부은 중. 우선 밑에 존나 지저분함. 밑에? 여기 여기 벽돌 여거 여거. 그러니까 이 벽돌 때. 어 메코씨. 줄다지 저분해. 숟가락 올리지 말라고요. 이거 하나에 씨발. 얼마인 줄 알아요? 이거 근데 다 재혁이 거 아니에요? 위aced 오 serve 묵재 여호 좀 깨봐 아! 존나 더러워 저는 계단도 석양계단을 씁니다 아 뭐야 여기 밑에 발광석을 이렇게 두를거야? 어디? 여기 저기 떨어진 곳? 몰라 지금 안보여 아 이거 무한물이 왜 내 지금 밑에 있어요 아 존나 불쌍해 아 뭐야 무한물 때문에 존나 불쌍해 그 인정이야 일단 이 발광석을 깨자 안되겠다 좀 이상하긴 해 따라와 내가 계단 만들어줄게 어 여기 꽃이 무럭무럭 자랐네 존나 깨 일단 아 내가 깰게 없어 뭘 깨? 발광석? 돌 돌 지저분한 돌 지저분한 돌 발광석도 내가 다 깰게 날아봐 딱 지금 찾는 점 물 이거 뭐야 이거 깨? 어 세네 그러니까 이걸 물 안 세게 해야되거든 아 뭐야 다시 올라갔다 사치 뭐야 어떻게 했어? 이 2차 물 좀 stairs 索 쪽 계단 뭔가 이쁘지가 않아 와 천상의 계단이다 종국 가는 계단 아니야? 위에 올라온 지구이 하여간서 다 깰거야? 그럴래? 네 여기 이제 물을 흘러야돼 계단 밑에 양도 고기죠? 공사 준비하겠다 오우야 물 떨어지는 거 봐라 일단 물을 다 막고 하자 하친이도 되니까 이거 아니구나 나무도 빼도 돼 이거 나무도 해도 돼 나뭇잎 개많아 오우야 휴노야 하친다 오케이 나이스 물 다 빠졌다 아닌가? 나 유리는 깨면 안 돼? 오케이 오케이 뭐지 뭔가 다이아몬도 나랑 잡히는 거 같고 내가 보겐 여기를 좀 뚫어서 비워놔도 될 거 같애 어 비워놔야 될 거 같애 존나 깨는 중 어? 어이? 비워놔야 비워놔야 왜 비워놔야 왜 비워놔야 오미갓 존나 여기 유리 깨졌어 워우 워우 비워놔야 비워놔야 워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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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뭐이라 잡겠다 먹을 거 있으신 분 이게 누구야? 스톱버 어 뭐야 이게 상자가 아니구나 어 피의 의식 좀만 깰게 이 정도만 깨도 돼, 내가 보기엔. 나 이 나뭇잎 좀 깨. 천장만 그냥 나뭇잎으로 하는 게 나을 것 같아. 그런가요? 그런가요? 작업이 힘들다, 잉. 공사 좀 빡세네. 원래 그 종렬이 형 마을도 그거 아닌가? 야생 아닌가? 야생 맞아. 마을 자체를 야생으로 만든 거 없지? 신기하던데. 잘졌던데. 우리도 저렇게 될 수 있니? 가능. 우리가 더 이뻐. 물을 나중에 해야겠다. 잘 닫겠나 여기. 우리보다 이쁜 집 안 나올 것 같은데. 성현아. 응? 뭐해? 왜? 비영신 같아. 뭐가? 나 초딩새끼가 만든 것 같아. 이게 맞는 말이다. 속이 시원하다. 차이던데? 나중에 부러워가지고 우리 집에 다 같이 살라고. 망상증까지. 또 나가. 또 나가. 제발. 그딴 미안해. 허허. 뻔하디 뻔한 루트구먼. 흐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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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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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가뭄빈 나무를 구해오자. 저 앞에 있어. 나무 도끼 가지고 가자. 마시지 마라. 내가 하나 가져갈게. 여기 철석기 하나 있어. 흑. 나 쓴다. 흑. 계속 해볼게.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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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이 집이 어딨는데?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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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 중. 흑. 흑. 살짝 성 같지 성. 흑. 어 성이나. 오 성. 성이나? 아 좋다. 흑. 아. 상대 안 해놨으면 좋겠어. 아.. 저 배가리 얼큰히 또 온다. 얼큰히 이렇게 웃기냐? 아.. 이거 도망도 못 가네. 멀리 와가지고. 안 먹었어. 가자. 뭐야 이거 씨발. 그거 내가 하고 싶은 말이야. 아니 밖에서 보니까.. 개 같네. 야 그만 열어줘 줄지. 나뭇개로 가자. 나뭇개로 가자. 프리시 뭐 사라져요 자꾸. 상한아. 태형형하고 파이님 어디 있어요? 나 지호. 저거 지금 지하. 아니 물이 왜 흘러 이거. 흘러 흘러. 물 흐르는 것 때문에 꼬였네. 뭐해. 쪘낙 해. 쪼낙 해. 악ường 어딨어. 아 집 çık는다. 자 자기가 드랍률 어려... 좀 높아진거 같네 낮아진거 같네 아니야 똑같애? 모르잖아 어제쯤 잘 뜨는거 같던데 갑자기 분위기 밤 됐네 갑뿜밤 뒤에 쩔이트 행동이 있나? 웹 잘 뜨는 위치는 있지않아요 거의 다 가봤는데 아예 안나와서 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오 나갔어? 아니 나오진않았는데 요건 발견해가지고 아… 뭐야.. 이게 뭐지 토끼인가? 토끼도있어? 네 토끼 있어요 토끼고기 esempio 토끼고기 나오나? 응 아 그래 나 왜다nan왔지? 여기 토끼 발에 나왔어. 토끼 발에도 먹는구나. 토끼 발은 뭐야? 발이 난데? 그냥 뭐야? 뭐가? 아, 씨발. 좀비 온다. 아, 이제 빨래. 한 세트 찍혔다. 어, 난 빨리 죽고 하겠다. 어, 너의 집은 여기요. 아이고. 어떡해, 어떡해. 저거 누구야? 에? 왜? 주노. 너무 자연스러워, 주노. 파인 거야, 그거. 이거 다 파인 거야, 이거. 레고도 없는 철도끼 하나 세배가. 아, 뭘 왜 이래. 도끼요? 도끼 다 가져가도 돼요. 도끼 다 가져가도 돼요. 그거 다 가져갈 때 말 만해주면 돼. 저거 빨리 죽여, 저거. 저거 크리퍼 크리퍼. 그거 써져 있는 거 안 봤어요? 그 이프 유 터치. 안 봤나? 봤어요 봤어요 봤어요. 봤는데 손 대답고요? 이건 쪼낙을 죽여야 되나, 이거는? 쪼낙을 죽이면 돼요. 내가 알라뉴면 때릴 수는 없잖아. 그러니까. 가자. 나 오늘 한 세트 캤어. 내가 맞아야 돼? 응? 너? 악정이 희생해줘. 악정이 희생해줘. 여기, 여기. 유리 빵꾸 났어, 여기. 일부러 캤어, 일부러. 지금 나가기 쉽게. 뭐야, 여기. 이거 막자, 그럼. 지금 막자. 요 안에 뭐야, 요 안에. 요 안에 뭐여. 아무것도 없어. 야, 나무 다 넣어놨다. 응. 아잇? 티용이 아잇? 아잇, 나무로 다 막을까, 나무로? 형, 요건 무, 무단하긴 해. 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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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왔딩. 나왔딩. 아, 뭐여, 여, 모든 벽을? 어. 낙정 우리 여기로 가는가? 그럼 다 팔게. 한 칸씩. 와, 사랑스러운 우리 집 완성. 낙정 우리 집 어떻게 가? 한 칸씩 판다, 그럼? 그러자. 왜 이렇게 하는 거 아닌가? 뭐? 어. 아, 사다 두렵다. 어, 준비 오는디? 뭐지? 낙정 나 레어 화살 얻고 왔어. 이거 봐봐. 레어 화살? 응. 뭐여, 문짝줘 봐야지. 문 달고 와야겠다. 그걸로 때든 버릴까 경보야? 봐봐 이거 신기하다 형들 강 안산하면 어떻게 안 좋냐 얘 물이 핫하치네 문짝 문짝 줘봐 왕그라지는 물 생겼어? 어? 자갈이 같이 생긴거 자갈이 같이 생긴거야? 어 어디있어? 자갈이 바꿔올게 여기 솔로감이랑 비슷한데 솔로감에서 살짝 연해 연하다고? 어 엄청 연해 이건 뭘까 누가 화를 살 수 있어 자는게 그거야 내가 니가 말했던 거 그니까 안산함 그걸 찾고 있어 그거 난 모르겠다 난 그냥 파가줘 나 안 보인다 너 오면서 안산함 발매하면 태워라 우리집 좀 꾸미자 어 시발 잠깐만 그래 노력해볼게 약재 아 아씨 뭐야 근데 어디 떨어졌냐 아 될거야 안돼 파란색 하늘색 하늘색 염료 고기 갖고왔어? 어 내가 상자에 넣어놨지 어 뭐야 이거 이제 네고도 다다른거 두개 해도 안되네 걱정 올라가 아니 그거 걷다 하는게 아니고 재련 뭐냐 그 뭐지? 모루 아니야 모루 모루? 모루로 해서 하는거 아닌가? 아 그거 있어 모루로 알고 있는데 아 스톱노감이네 이건 아 아 아 아 정이 왜 안올라와 형이 좀 바쁘다 요즘 어 또 내 레오하살 먹었어? 레오하살이 뭐야 오 레오하살 뭐야 어 레오하살 상타치야 형 뭐야 나 이상한 유리 귀신 스켈레톤 잡으니깐 그건 좋던데 귀신 스켈레톤? 아 뭐지? 나 이상한 망사예분 스켈레톤 어이구야 그거 지옥에서 발견한거에요? 그거는 길가다가 발견했었는데 길에서 있었어요 난 처음보는거 뭐야 처음 처음 하여튼 내 장비 줘 그따 떨어지는거 보소 와 이 시란가 아저씨 형에게 꽃줄게 모란 에? 꽃이야? 응 뭐란 에? 난 돈으로 승부한다 됐다 이거 발견한거거든 이게 에잇 왜 때려 안 때렸어 내 때릴거 장비 줘 어 좀 이뻐졌는데 갑자기 사업 어떻게 만드냐 내려와서 봐봐 위에 하나 막대기 두개 하고 형 형 그거 섞자 파란색도 넣자 형 뉴욕이잖아 파란색 제가 가져갈게요 파란색 많아 원석 야 경보야 세경 키워라 원석? 원석? 파란색 원석 우리도 필요해 장비도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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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구 세경 키워 세경 장비를 줘 에잇 에잇 돌로 왠지 흙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해 아니 경보야 들고 게임 줘봐 천장 어 근데 우리 창고 왜 이렇게 그지였냐 느낌 있게 하자 느낌 오른쪽 봐 오른쪽 느낌 있게 해 오 경보 일 많이 했구나 이거 없앨까 경보야 맛있다 올라? 없앨라 없애 나도 좀 줘 어떻게 아까 자 아 아 빵 형식으로 할까 아니면 그냥 꽝 경보야 너 때문에 살맛이 난다 빵을 없애고 그냥 허허허 약간 이렇게 한 다음에 여기다가 여기다가 이렇게 입구 파가지고 방방방 해야 된다 지오크 어딨어? 지오크 아 뜨거워 지오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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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있어? 파이파엔 철 좀 줘 저 새끼 아 근데 우리 너무 거즈같애 구글만 하잖아 흙 흙 흙 약간 느낌있게 깔고 오 피 한 칸 남았어 이게 뭔데 낙증은 왜 2를 한번도 안해? 2? 1 이제 했어 이때까지 다 자기 집 만들라 쓴거 아니야? 내가 쟤한테 또 금이나 그런거 다 은이나 그런거 다 받치면 다 자기 집 만들라 쓴거 아니야? 지오크 나 뭐해? 어 경보야 아직 준호야 이거 뭘까? 준호야 어 니가 아까 그 재혁이 형 아까 갖고 있었어 재혁아 어어? 이게 뭘까? 몰라 어쩌라고 이렇게 나오니까 어때 낙증은 진짜 소심하다 아악 와 어디야 어딘데 어딘데 이렇게 나오니까 또 어때 파이는 어딘데 저 템블라가 아니고 어딘데 어딘데 와 와 진짜 소름이다 소름이다 소름 용암에 떨어져 넌 넌 나한테 부탁하지마 됐어 아 유리는 맘에 안든다 다이아몬드면 안 떨어지면 돼 내가 보기엔 이게 느낌이 있어 뭐? 흙으로 이렇게 느낌있게 막는거 내가 보기엔 이 노란과 빨간 유리가 내가 씨발 너무 많아서 야 마 흙좀 파올게 형 이거 가져가 나 삽있는데? 아니 철삽있는데 괜찮아 아 내가 죽어봐 그냥 나 한번 죽고 올게 뭐해 낙정 이 유리가 문제야 경보 형 파란색으로 하자 안산함 아 내 보기엔 경보 형 유리가 유리가 내가 보기엔 아니 재혁이 형 그거 파 그거 캐올래? 유리가 나쁜 새끼야 내가 보기엔 가공 안된 나무? 그게 내왔어 더 느낌있을거 같거든? 흙보다 그냥 가공 안된거 기다려봐 어 그 뭐지? 가뭄빈 나무 가공 안된거 인테리어가 아니라 그냥 집 설계조 자체가 문제야 형 우선 지금 흙화 좀 형 이런거 재능 없는거 같아 깜짝 기다려봐 문 문 뭐 없나 문 입은 문 없나? 먹지마 내꺼니까 아 이 남은 좀 안 멋있는데 뭐야 그건 우선 흙을 가져오긴 했어 내가 쎄 나무가 지릴거 같애 일어왔어 뭐하는거야 뭐하는거야 뭐야 그 아 뭐 나와봐 뭐해 아 그냥 뭐야 뭐 지금 일하러 가자 형 뭐야 그래? 어 갑자기 내꺼 내꺼 왜 이렇게 훔쳐가 뭐해 뭐해 흫 뭐 일하러 가자 이제 그래 오오 독겨있어 독길려고 갔다와야겠다 이런 사람이구나 철같은거 그런거 가지러 가자 그래 같이 가야 돼. 시키지 마. 우리 집 맞아 이거? 걔 거주 같아. 저 내 개인적인 의견인데 집이 아니라 자는데 자네? 폭발 터졌나봐. 문이 있긴 있어. 문 여기 왜 있지? 딴 데로 가면 되는데? 이 위에가 문제야 이거. 아니야 형은 지금 문제점 못 찾고 있어. 내 봄에 짐사 처음부터 돌아가 보자 형 뭐야. 그냥 이거 딴 사람한테 돈 주고 맡기자 빨리. 아냐아냐 내가 잘해. 넌 별로야. 마크가 현실성이 없네. 이게 현실이었잖아? 20억짜리 집이었어. 진짜? 가서 지어라 저네나. 이 빨간과 노란 유리가 날 망쳤어 내 보기엔. 가공 안된 나무가 느낌이 있을 것 같긴 해. 우리 이럴 시간 없어. 우리 이럴 시간 없어. 이제 일하러 가자. 파밍하러 가자. 그래. 이렇게만 해도 한층 나을걸? 나 떡락했어 시발. 다 떨군 거 같아 용암에. 그래 쿨 어디로 갈까? 유리 없으니까 뭔가 한결 낫다. 시발 차라리. 가자. 아잇. 거진데. 자 돌 때문에 그래. 빨리 형 빨리 와. 샤르르르르르륵. 아 지금 먹을 거 갖고 왔지? 돌도 갖고 왔고. 기다려봐. 나무도 갖고 왔고. 기다려보라고 이 새끼야. 오케이. 형 어디 갔어? 악정 어디 갔어? 오오오. 왜? 뭐해? 악정 어디 갔어? 어 깜짝아. 뭐해? 뭐? 악정 지옥 갔어? 지옥 아직 안 갔어. 어디 갔어 형 그럼? 양토를. 양토를. 메코 나 철 좀 줘봐. 철 빌려줘. 이따 갚을게. 철고깽이. 오깽이? 오깽이? 어 가볼게. 아 철고깽이는 없어. 다이아고깽이. 그건 내가 써야되지. 아 지금 갖고 왔지. 아 지금 쓰고 있어. 알림하러 갖고 올게. 아 지금 쓰고 있다니까. 개소리야. 씨발. 씨발 이따 보자. 와 진짜. 뭐야? 경복 어딨냐? 성현아 근데 이거 왜 천 명씩이나봐? 호스팅 받아서 그래. 아니였으면. 경복 그거 어디있냐? 안였으면 2천명. 그 철 철. 철 차자. 뭐야. 철? 철 없는데? 철 켜야되 우리. 철 켜자 그럼. 형 내가 이거 알아. 내가 옛날 마크할 때. 야 주눈아 우리 집 밖에서 보는 느낌있다. 너무 내려가지마. 있어? 약간 미케가 약간 어두운게 느낌이 있어. 살짝 있어 이제 슬슬 나와. 어 나와 나와 나와. Y12 했을래 몰라? Y12에서 켜야돼. 그거 옛날이야 형 봐. 아니야. 켜왔어. 헛불 있어? 어? 없엉. 천장 약간 느낌있게 해봐. 약간 또 일자로 하면 안되는거 알지? 지금 딱 이 흙있는 자리에 딱. 바꾸면 될 것 같아. 아아. 아이씨. 야 으아. 철. 세트 4개 있는거 다 떨궜어. 약점 밟고. 바로 철 발견. 금, 금 아니냐 이거? 가봐 Y.. 아 여깄는데? Y11 맞다니깐. 야 너 철 있냐? 어? 경방아 활어 태우자. 내 사탄이 없네. 나 철. 내 세트 다 떨궜어. 이 공함에. 자갈로 하자 자갈. 맨날 개 터졌어. 가위 들고 나무케 올게. 나무없다 우리. 하윽 살려 살려줘. 어 나무 있냐? 나무 있냐? 나무 있냐? 나무? 뭐? 아무거나. 하윽 된거 같아. 하윽. 하윽. 이렇게 되네? 뿌렸어. 나무임 있는 사람? 여기 나무임 있나요? 나무임 없어요. 누가 그냥 한 명 정도 동물 잡으러 가도 다 보지 않을 것 같아. 오 형 머리 화살 많이 막혔어. 아 석탄 있다. 성혜인의 집 이거 버린거야? 아직 미완이야. 버린거야 레전드. 그렇게 보이긴 하다. 아니 지금은 그렇게 무시하겠지만 나중에 달라져. 아니 무시한게 아니고 궁금해서 그냥. 나 또 석탄 발견. 아니 그 철. 아 석탄 다섯 세트 있는 것도 다 용어인데. 파인 그러니까 나 달라니까 이따가 아까. 하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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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란색이 뭐였지 이게? 청광석. 오. 야 철구업. 철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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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구업. 철구업 철구업. 철구업. 철구업? 반반거 반반. 왜? 거기 거자 그럼 좀. 어디가? 아. 아 아아. 야 철자자 또. 야 야. 준아 지금 약간. 화가 있는 거는. 우리. 느낌 있게 있어. 우리 철이 우선이여. 약간 그 지붕의 나뭇잎을 약간 늘어지듯이. 진짜. 아 그러면 좀 하긴 했는데 지금 약간 더 필요하긴 해. 약간 늘어지듯이. 야 나무도 또 일정하면 안 돼. 어 약간 느낌 있는데 슬슬? 어 버드링 호스팅 고맙고. 구독인데? 아 호스팅이 아니고 구독이구나. 오케이. 지혁아. 왜 구독했어? 같이 하자. 뭐지? 어? 지혁이 내 집에 반했어. 뭐? 아 그냥 재밌는데 지금. 데려와. 하윽 나 나무 좀. 야 너 들어와. 버드링 내 집에. 나무 좀 나무. 내 집에 반했어. 아 근데 버드링 성격상 마크 좀 좋아할 때. 오! 지혁아. 느낌 있어? 약간 약간. 약간 불규칙한 게. 근데 이쪽 왼쪽도 살짝 하면 좋을 것 같아. 아 오른쪽이 좀 좋긴 한데 밸런스 있게. 오케이. 아니면 두 가지 스타일 나무 있을까? 나 참나무 한 세트 있는데. 두 가지 하자고? 반대쪽은 두 가지. 다른 생각할까? 어떻게 할래? 아 그러니까 형이 위에는 생각해봐. 없다. 아 기다려봐. 아 근데 색깔 똑같은 게 나. 내가 세. 가뭄비로 그냥 통일하자 이 집. 오케이. 집 컨셉. 형부야 동굴 발견. 내가 세. 위에 나뭇잎만 조금 더 하면 돼. 아 이런 식으로 해야겠다. 아 그 다음 이제 아내랑 저 동굴 꾸며야 돼. 그 다음 동굴에 창고 같은 거 만들고. 동굴? 응. 어휴. 달려감. 저 뭐 타고 있는 거예요? 어 뭐야. 형 가위 줄 테니까 나뭇잎 가져올 수 있으면 이거 다 하고. 위에 나무 설치하고 있을게. 여기 좀 박쥐 있어 박쥐. 나무 더 필요하냐? 봐봐. 야 지금 두 세트 있긴 한데. 아니 위에. 저 위에 봐봐. 더해? 같이 올라가자 이리 봐봐. 어디? 괜찮은 거 같은데? 아니면 이 왼쪽 여기 있지. 여기 빈 공간. 어 여기 쪽만? 할 거면 하고. 근데 지금도 괜찮은 거 같긴 한데. 아 뒤쪽으로 나온 거 같아. 너무 더하면 너무 좋을 거 같아. 좁아 보일 거 같아. 어디? 가끔 저 갖고 올까? 바로. 포하러 갖고 와. 아 갖고 올 필요 없지. 이따 돌아가면서 가자. 위에. 밖에서 봤는데. 정말 나 금은 안 캔다잉. 왜? 금 캔 사람. 금 캔 사람. 금 캔 사람. 그런 생각이야. 그렇죠. 금 멋있어. 다야 왜 안 나와? 오케이. 약간 늘어지듯이. 옷이 없나 보지. 나중에 전체했습니다. 근데 이게 동굴 맞아? 밖에서 보니까 이것도. 존나 안 높아 보여. 맞았어. 동굴 꺼끈해. 동굴이 아니라 개구멍인데 그냥. 일로 가면 동굴일걸? 열어봐. 지금 딱 느낌이 왔거든. 나 밑에서 올려. 밑에서 해야겠다. 조심해. 머리 조심해. 밀지마. 캐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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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다. 나 뒤질 것 같아. 에잇. 뭐 재미야 형. 야 왜. 왜. 이게 뭐 동굴이야. 우리가 온대고. 되돌아. 그냥 이거 캐고 가자. 아싸. 잘 발견. 다이어 좀 보고 싶다. 그런. 소망을 갖고 가면 안 돼. 욕심이야. 태형이요. 형. 형 철 좀 있음. 이따 갈게. 오케이. 나 조금 있어. 어? 아니네. 어 야. 형 어딨어? 내 뒤 잘 따라하고 있지? 아직 안 따라가고 있는데. 제형이 형 내가 봤을 때. 철곡이 지금 존나 필요할 것 같아 있어. 우리. 이 돌을 좀 빼갔네? 이 돌을 좀 빼앗니? 이 돌을 좀 빼앗니? 어. 우리 밑에 좀비 있어. 알려줘. 알려줘. 뭐야 무기가 없는디. 오케이. 철존. 어. 경보야 나 철 줘. 굿킹 깨졌어. 일로 와. 철이 철철 넘쳐. 철 철 줘 철 줘. 아 씨. 제형이 형. 어. 이거 어때? 이거 느낌 어때? 형 내가 이거 하나 줄게. 형도 이거 돌 좀 이제 다듬자 옆에. 철곡 두 개만 달았어. 기다려봐. 여기 밑에 좀 하고. 이거 하나 먹어도 될까? 철 아까 구워놓은 거 줘 이 새끼야. 저 오른쪽 어때? 약간 저런 느낌. 야 왜 곧 다이 아홉 개다. 나이스. 개꿀. 아 됐어. 이러면 안 돼. 아 이러면 안 돼? 아 잠깐만. 이거 뭐야? 제끼. 다이어 아홉 개 확인하려고. 이거 같아. 레게 머리 같아. 레게 머리 같아. 아 씨X 뭐라고 괜히 만들었어. 카르페. 이 옆에 둘이 있네 형들. 서경을 왜 가져가. 서경을 왜 가져가. 뭐가. 여기 밑에 두 개. 크리퍼 떨어졌어. 크리퍼. 개새끼야. 아니. 내놔 내놔. 하나. 하나. 필이야. 아니 아니. 하나 박았어. 하나는 어디인지 몰라. 아. 나 이거 뭐. 돗댄데. 아. 나 이거. 뭐야 이거. 아. 이걸로 떼어. 아. 뭐야. 이거. 이거. 가자. 아니. 내한테 이 옆에 있는 돌들을 좀 많이 쳐야 될 것 같아 형. 어디. 이 옆에 이런 돌들. 여여여여. 산 깎아? 왼쪽 산. 내가 깎을게. 아. 같이 깎아. 올라가서 깎아. 집에 옥상 가는 일 없냐? 어. 없어. 아래. 여기로 올라가야겠다 그럼. 시발. 아. 새끼들. 오야. 성현아 네 집에서 크리퍼 터지겠다. 괜찮아. 성현. 성현 버텨줘. 성현 버텨? 자. 좀 해봐요. 아 먹자. 저거. 서경문이야? 서경문 간지인데 저거. 약간. 상큼한 거 먹자. 상큼한 거. 서경문인가? 서경문. 서경문. 왜? 어? 너 들어올 거야? 야. 버드링 들어오고 싶대. 이거 어떻게 들어오고. 초대 나 할 줄 모르는데. 버드링 그 정품. 닉네임 알려달래. 너 닉네임 알려달래. 지져버렸다. 카레퍼 어디서 들어갔어. 버드링. 버드링하고 밑에 짝대기. 나. 버드링하고 밑에 짝대기. 파인 이거 꺼졌는데. 파인 몰라. 파인 키워주라 이거. 꺼졌다 막 그거. 왜장. 외장하도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니가 해. 아 몰라. 켜주기만 해줘 내가 해줄게. 낙자 한 칸 떼어서. 한 칸 떼어서. 팠잖아 한 칸 떼어서. 아 이거 한 칸 더 떼야지. 왜. 주노. 주노 산 깎고 있냐? 그러면 우리 한 칸 겹추잖아. 나랑 왜 거리도 그냥. 존나 힘들어. 일부러. 야생에서 산도 깎아야돼. 산도 깎아야돼. 산도 깎아야돼. 내 밑에 깎지마라. 경고야 다이아 볼 수 있긴 해? 근데 여기 약간 옆에가 트여있으면. 약간 죽을까. 한 칸 가지면 안돼. 야 뭔가 나무가 다 안보여. 약간 우리집 70파만 보여. 조바신 가지지마. 느낌없어. 한 칸 가지면 안돼. 그거 버드링님한테 들어오보라고 한번 해보세요. 아 치아가 너 그. 내가. 야. 쓰레기가 왜 이렇게 많아. 이거 시발. 약정 철 가져와줘. 싫어. 철 뒤에 허를 꾸우고 있어. 뒤에 존나 달렸다가 먹고 와. 마인크래프트 에임 지려 지금 나. 어? 어? 약정 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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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야. 오버하지마 오버하지마. 야 캐지마 캐지마. 왜왜왜. 아 캐지마 아 시발 캐지마. 제가 버드링 디스코드 초대해야된디. 응 개소리하지마 형. 버드링 내가 초대해줄게. 응. 해봐. 꺽. 하야 꺽. 저기요. 응. 야 이거 산 언제 다 깎아. 버드링 하이. 하나 좀. 하나 줄까? 좀 있다 좀 있다. 야 들어왔네. 빨리 우리집으로 알아. 산 깎아라 산. 너 산 깎아야돼 산. 우리집으로 가. 산 깎아야돼. 거의 다 깎았다. 거의 다 깎았다. 어 이거 돌 다 깨면. 야 겸바 위에 또 동굴 발견. 아 하이형. 정광 이리와봐. 겸바 이리와봐. 이리 올라가면서 해야겠다. 쟤 갖고 갈게. 야 어디로가? 좌표 알려줄게. 어떻게 말해 야 Y 말고 159에 363 159에 363? Y는 안 말했어 159에 363 물이 어떻게 되는 거야? 물이 보이지가 않아 야 도련아 석탄 있냐 석탄 엄청 많지 니가 와서 가져가 나 여기 있을거야 나 4세트 잃어버린거 너무 충격적이야 밥이 없네 밥 밥? 부엌 있어 오케 바오밥상이야 약정 나무 있어? 어 있어 나무점 근데 금방 깎는다 씨발 얼마 안되서 형 뭘 금방이야 이거 다 깎을건데 우리 더 깎아야돼 더 지금 우리 몇시냐 지금 우리 몇시냐? 어? 아 저거 다이아인 아 참 금이구나 아 저 나무줄라 나무가 없다니까요 별로 아 불을 했고 어? 끈이 아니고 닫은거구나 거의 다 깎았는데 씨발 이제 나무 이거 조금 칠해볼게 아 늦었어? 경보야 아까 우리 활 어디있냐? 형 나뭇잎 몇개있어 여기 왔다간 길이야 여기? 다 줘봐 경보야 응? 활 어디있어 아까 철국 떤거 와드림 어딨어 좋아 나랑 저 여기 우리집이야 하이? 어 뭐야 씨발 하이? 경보야 우리 아까 일로와 아까 길 어딨냐 경보야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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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또 너무 쎄게 떨어졌어 어? 쟤 침대도 앉았잖아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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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흫 더 뭐 할 필요있나? 형이 유리로 막아놨네 여기 좀 안카야 여기 왼쪽 형 여기 왼쪽 좀 갈자 저 어디가? 여기로 와야지 야 오른쪽? 아 왼쪽 경보야 나 우리 뒷길 어딨냐 얘가 뒷길인가? 아 경보 너무 빨라 경보야 너무 빠른거 아냐? 여기 기준으로 딱 가야되겠다 형 페인트가 누른 소리 좀 엮여온거 아냐? 아 형 엮여었어? 하하하혓ㅎㅎㅎㅎㅎ 나무 좀 줄래? 그거 쓰레기 좀 버리고 오가 싶은데 упp가 안돼요 이게서구나 구리구만 시청자와의 대화 맥궁님 chewing 어디 죽었어? 아 일부러 죽은 거구나 배고파가지고 어 뭐야 ㅅㅂ 깨졌네? 컷갱이 다 썼어 정보 이제 올라갈까? 다이아몬드가 있네 다이아몬드가 있네 다이아몬드가 있네 정보 우리 다이아몬드 대화붕에 우린 빛 못 볼 거 같은데 그냥 올라갈까? 이거 뭐야? 정보 철을 극딱으로 다 써버리면 내가 ㅅㅂ 뭐 할 말이 없네 뭐 갑파이 다 써버리네 괜찮아 나 많아 정보 올라가자 우리 지금 이제 파밍할 거 따른 거야 에이 안 돼 여기 위에 좀비 소리 들려? 내가 이 위에가 뭐가 있어 응 갔다와 겸모 우리 사경 켜야 돼 사경 야 이 정도면 야야야 사경아 괜찮을 거 같은데? 딱 이 흙 계단 없으면 그 다음에 여기 딱 나무 달고 어 나 느낌 있어 약간 내가 위에 올라갔어 나무 달고 올게 아 원래 레드스톤 옆에 다이아몬드 100%였는데 진짜로 이제 이 ㅅㅂ 보이지가 않네 아 ㅅㅂ 우리 다이아몬드 한 번에 못 보냐? 난 봤는데 아 그러네 아 ㅅㅂ 아미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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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어디였어 야 겸모 올라가자고 이제 우리 다이아몬드가 아니하니까 아니 나 그거 아 잠깐만 나 고개인이가 없는데 잠깐만 다이아몬드 몇 개 나왔어? 구해드려 다섯 개 많이 더 나왔네 아 겸모 와봐 석연 캐야 돼 지옥 가야돼 지옥 나 혼자 가 김준호 열심히 하는구나 경바이 형 혼자 가? 나무님 근데 다 쐈은디 캐올게 애야 지옥을 가라고 나무님 캐올게 어 내가 왜 템이 별로 없지 어 유리로 이거 다이아몬드인지 확인하실 거 아냐 지니어스 유오 알바 필요해 나무님 어 가져올 수 있으면 많이 상터치 어 나무 캐올게 나무님 캐올게 다 썼다 한 세트 캐어 나무 없어서 올라가야겠다 진짜 경부 어딨냐? 가는 중 뭐야? 아 이런 데 다이아몬드 진짜로 아 가져왔어 스켈레소 있다고? 이제 뼈 좀 모아주세요 버리지 말고 부탁드릴게요 어 다이아몬드 이씨 아 어 유리 아까워 경부야 우리 나가는 길 어디? 아 몰라 뭐야 저거? 저희는 그런거같아 뭐 뇌물 안맞으려고 에메랄드 썼냐 너? 에메랄드 썼어? 에메랄드 썼어? 에메랄드 썼어 에메랄드 썼어 여기 궁금해 니 말 가서 에메랄드 줬지 나 알아 나 야 경부 나가는 길 어디? 모르겠어 들어가야 돼 여긴 대체 뭘까? 준호 집? 어 정치 불명인데? 준호 집 그 자연의 집 같던데 집이 아닌데? 준호도 집이 아니야? 너보다 아니다 우린 약간 예술물에 가깝지 그렇긴 해 그래도 느낌 있었어 느낌 있어 지금 아니 지금 느낌 있어 그냥 내게 느낌 지리지 우리꺼 지금 느낌 지려 아니 경부야 안보여 너 시발 얼굴 좀 보자 보인다 이름표 이름표 나가자 오케이 우리 석이 형 되자 석이 형 오케이 야 김석이 형 석이 형 존나 좋아해 야 김석이 형 노잼 뽀드링 쪼낙집에서 자는데? 네? 우리집을 택했네 얘 역시 뽀드링 뭘 좀 알아요? 나 밖에 하지 왜 이렇게 담아라 나가는게 어딘데 경부야 이거 문 있는게 더 웃긴 내가 알아 여기 문 있는게 제일 웃겨 아니 공사 중이야 건들지마 우리집 우리집 건들지마라 이게 뭐야 여기 진짜로 하하하하 박스가 공중에 떠있어 하하하하 아 우리집 건들지마 이 문이 제일 웃긴다니까 이 문이 하하하하 공사 중이라니까 건들지마 문은 왜 있는거니 문 써야되 문 쓰고 다녀 울집 울집 건들지마요 존나 불편하네 연 naive 연group 연숙 연극 연 댄스 연극 연onst kant 연극 연 pil 해완 음 어? 아 나도 깔아야지 어? 어어어 오 ㅅㅁ아 깜짝아 말해놔 계속 시골 와 나 놀랐다 ㅅㅆ 웅한 빠져 죽을 뻔 했네 개봉아 말해 저긴 어딜까? 나 죽이라고 죽이려고 여기 맞는 것 같은데? 제욕이요 응 이 톤 깔아다가 못 만들까? 농장 만들까? 아니 뭐 아 닿지 농장은 이미 있는, 있어요. 농장에 있어. 화장실 만들어라 화장실. 쓰레기 물 이리 와. 어디 동굴? 우리, 우리 집 안에 연결돼 있는 거. 아 그거? 제가 길게 파져 있는 거? 저기다가 쭉 파서 방 만들고? 다 지하로 만들까? 안에. 기다려. 빨리 가라고. 빨리 떨려. 빨리 가라고. 어? 어? 아, 하이? 아 지금 누가 우리 나무 다 훔쳐놨어. 진짜로? 이런 쉬발남들. 이럴 때 내가 닦은 한 번 보여주고 올게 어? 이거 내 나문데? 이거 손에 내 나문데? 이거 내가 키운 건데? 너 알아서 해결해라 어 저거 그런 거 알아서 해결해라 네가 애냐? 아무리 봐도 내 건데 이건? 아 경보야 알아서 해결해 그거까지 도와줄 순 없다 야 근데 이거 물 에이 아 예 다이아몬드 아 근데 우리 너무 많이 없어졌어 나 한 두세트 있었거든 에이 두세트는 아니다 에이 에이 아 맞아 경보 아까 존나많이 키우긴 했어 솔직히 아니 13개 밖에 없었는데 아니 아 근데 버드님 가지고 계신 거는 13개 밖에 없었는데 그냥 나무는 두세트 있었는데 낙지형이 형이 가져간 거 아니야? 기억 못하는 거 아니야? 나무 나 없으니까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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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트너 못 믿네 형 낙지형 내 상자에서 비켜봐 낙지형씨 머리쪽에 어떤 구성도로 그리고 있는 거야? 이해가 안 가는데 응 아 이게 세경만 있으면 내가 만들 수 있거든 이게 부족하다 경보야 이게 왜 능력이 유리 좀 깨라 유리? 재혁이요 너 유리 색깔을 어떻게 입혀? 색깔 유리 가운데 넣으면 돼 색깔을 그거를 아 오케이 재홍이요 어? 발광석 있어? 발광석? 나 지금 다이아 줄게 일로 와봐 다이아 곡괭이죠 다이아 곡괭이 안 돼 그건 내꺼지 미친새끼 아 이 문 때문에 그래 살만 난다 아는 사람은 뭐야? 어? 아는 사람은 나이 본거야? 뭐라고? 아는 사람 처음 보는데? 피치됐나? 와우 어 아 그냥 다이아 줄게 줘 아.. 성혜의 집 부서하겠다 뭐 안 돼 내 집이야 형 봐 일로 와봐 누? 와봐 우리 뭐하러 가 이제? 아니 니가 몰라서 그래 이때까지 우리가 뭐하는지 형이 아무것도 안했잖아 형이 아무것도 안했잖아 아 그래 그거 하러 가자 우리 생양 어 뭐야 부시부시부시 어 어 어 여기 들어가 나 나 칼이 없어 근데 형 칼 없어도 돼 곱기하마 있으면 돼 으아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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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리액션 뭐야 그러니까 그래서 약간 이런 게임 순수하게 해야지 막 다 막 다 이러고 있네 막 다 이러고 있네 동아 들어와 어 철칼 있네 여기 어? 들어오라고 들어오라고 이 세기 으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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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칼 칼 칼 아 칼 필요 없다 혹시 모르잖아 됐어 가자 아이 먼저 가 와 빨리 형 뭐야 더 깊은 곳으로 나는 이 돌이나 저 하얀색 있지 저 돌 응 저거 캐 난 이거 캐고 있을게 아 응 뭐 뭐 고기 필요한 말에 하얀색? 어? 적어? 위에 있는 거? 이거? 하얀색 아 맞아 맞아 네 너 석형 응 어 오케이 아 기도하여 기도하려 한다 불러 경보야 어떻게 기도형이 나한테 마크 아이디 없냐 물어보던데 잘 씹었지 그때 없다 했어 잘했어 근데 나 이거 방금 산거야 방금 산거야 방금 산거야 없다 했어 아 방금 산거야 방금 산거야 나 방금 썼어 잘했어 잘했어 없다 해야돼 괜히 있다 했다가 뭘 또 가야겠다 방금 산거야 방금 파인 막 하는 자세 뭐에요 왜 진짜 일하는 거 같아 하핰 아 쟤 형 어디였어 또 일 안하고 두 분 같지? 아 뭐야? 뭐야 뭐야 이 돌 뭐임? 응? 이 돌 뭐임? 그 돌 몰라 아 그 돌 그거 우리 그거 갔다 온 돌 알려고 뭐해 개자식아 이상한 소리를 해야겠어 뭐 끙끙 앓는데 아파서 그래 망자야 소리니까 그냥 무시해 망자라니까 좀 멋있다 응 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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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흥 흥 으음 근데 웬만하면 한식만 켜 한식만 응 아 씨발 크리퍼 왜 여기 있어 불 키워 불 키워 불 키우니까 크리퍼가 거기서 부활하지 불 키워 소리 무섭다 지옥 불 키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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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 bot 불 바비 불 바비 이모 웬 枝 정모야 석탄 다 넣어놨냐? 어 넣어놨네 석탄 별로 안 캐어 아까 한 세트 있네 그래도 에 아 다 으 으 으 어 으 으 형 봐, 우리 집은 너무 비싸게 시작해가지고 답이 없다 싸보이는데 형이 석영으로 시작했다 캐지 말까, 석영? 아, 캐, 빨리 캐 좀만 캐면 돼 근데 형은 석영 안 캐? 나 캐, 나 네더블록 하고 있어, 네더블록 네더블록 응 우와 형 여기 석영 좀 발견했다 석영 엄청 많다, 여기 석영도 올래? 아니, 나 안 갈래 그럼 석영 지금 다섯 세트 다섯 세트라고? 밑에였지 많이도 만들었네 불아님 아, 유리 이제 못 믿게 되는데 파란색 유리 한 번 믿어봐야겠다 유역 유역 아 뭐야 아, 씨발 전화 만들었어 아, 이거 만들라 안 했는데 도 어, 왜 일하다 도망가? 아, 나 그거 하고 있어 그게 뭔데? 아주 닥쳐 아, 씨, 또 불리하니까 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더러워. 이 끙끙 앳는 소리가 큰 건가? 열크니? 어. 열크니 잘하네. 이제 슬슬 와라 경부야. 안 돼. 슬슬 엄청 많아. 야, 발광석 몇 개 가져왔어 너? 나 하나. 하나? 많이 가져간 줄 알았네. 야, 나 가는 뒤에 너 발광석 캐어갈 거야? 어, 겉에 키워... 아냐, 키우지 마, 그럼. 키울래. 남의 집에서 뺏을 뿐 뺏어 보는데, 그럼. 아, 형, 나무 좀 키워봐. 나무 오케. 왜? 나무 오케, 이 미소촌. 뭘 왜요? 아, 오케이. 아, 나는 무케라는 줄 알았어. 뒤질래? 헉. 메오, 너 지금 뭐하고 있냐? 메코. 어? 뭐하고 있어? 집. 아직도? 어. 음식 있냐? 아, 없어. 농장 어떻게 됐어? 어? 농장. 농장 망가... 씨... 망가... 망가... 누가 다 잡았어? 뭐야? 왜 이렇게 우리 집으로 오는 거야? 수가 안 들어. 아, 그거. 수를 늘리는 거를 내가 하네. 우리 집 너무 민박집 됐어, 형. 그거 있잖아. 수를 늘리는 거 그거야. 그거 뭐지? 그거 너 그거 줘야 돼. 우리 집 맘에 드나봐. 버드빈. 너 힘 줘야 돼, 밀. 그거 뭐지? 우리 집 민박집 됐어. 버드빈 우리 집 맘에 드나봐. 내가 관리할게, 그거. 내가 관리할게. 우리 집에 반한 거 같은데, 버드빈? 헉? 뭐야, 뭐 받았다. 어? 왜 이렇게, 좀 왜 이렇게 많냐, 우리 집에. 그게 아니라 그냥 우리 집 맘에 준 게 아니라 우리 집 훔쳐라 할게 많아서 그런 거 같은데? 그것도 게 1위는 말이네. 그럴 리 없다, 경고야. 우리 멍청해서, 형아마다 멍청해서 우리 훔쳐도 모르잖아. 나 고갓게. 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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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둥. 씨발, 나도 어이가 없네. 아니, 기둥을 만들었는데 나도 어이가 없어. 네더 그만 깰까? 기둥, 씨발. 기둥, 씨발. 어휴, 씨. 어휴. 어, 보여! 경보야, 너의 말이 맞았다. 애들 하고 있는디? 빠드링도 하는데. 빠드링도 해? 멤버 개만. 경보야, 팀이 사라진다. 물론, 죽은 거 같은데. 그치. 어. 우리 집이야. 나 지금 주범은, 내가 주범이 누군지 알 것 같긴 해. 형, 우리 템 숨겨두자. 헬로우, 나한테. 어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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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메코. 어? 나 데리러 와줘. 왜? 나 지옥이야, 지금. 여기 쪼낙집. 아, 차다, 차다, 차다. 내려만. 경신이야, 경. 어, 경보야. 아, 주너 우리 집을. 내가 단테도 같이 하자, 하자. 단테 부르고, 번영은 카르피님 시키자. 아, 여기서 고스트 만나면 안 되는데. 지옥아, 머리에 빨간띠 싸매고 뭐해. 밥 줘. 기둥 뭔가요? 형이랑 따로 살아야 돼? 뭔가요? 아, 경보야 안 돼. 경보야. 경보야. 응? 우리 셋이 살자. 우리 집 스케일이 크다. 악정 너무. 일로 와라, 경보야. 경보야, 넌 내 거다. 야, 그냥 지옥아, 한 번 죽어. 여기서 자고. 계속 죽으면 돼. 경보야, 우리 집 리버델링 했다. 다시 봐줘라. 이게 버드링 하우스라 되겠냐? 여기 버드링님 집이에요? 어디? 여기. 여기가 어디야? 성산에서 뭘 계속 꺼낸다? 네 옆에 있는데, 나. 내가 봤을 때 우리 집일 것 같아. 저기 아래 버드링 하우스라 써져 있는데? 여기, 여기 침실로 만들 거거든? 약간 갓 나오지, 어떻게 할지. 야, 메코. 아, 쪼아 이거 가져갈래? 이거 필요해, 이거? 청금석? 야, 쪼아 나 데리러 와줄래? 길 잃었어. 안 봐와, 저거. 여기 와서, 여기서 이거 하나 캐서 일해, 너도. 어이씨. 뭐야, 집이 왜 안 적혔어? 아, 이렇게만 하겠다고. 나 내 물건 홀쭉해졌는데? 내 상자에 있는 물건들? 많이 다 버놨는데. 뭐지 이건? 은근 괜찮은데? 은근 괜찮은데? 전혀. 우리 조명이야, 경부야. 아, 저 나 길 잃었어. 데리러 와줄래? 갑니다. 좌표만 말해도 좌표만. 그, 지옥 그 출구. 그 톨로 표시해놨을텐데. 나 이상한 데로 왔어. 깊숙하게 왔단 말이야. 깊숙하게 와버렸어? 좌표를 말해봐. 야, 쪼. 지옥에 살다 왔다. 아니, 지옥에 들어왔다. 좌표 X20에다가 Y, 아, Z50. 너 다이아몬도 가질래? 어, 어. 대신 먹을 거 좀 줘. 아, 먹을 게 없어. 버섯, 버섯 있어, 버섯. 정복이 어딨냐? 정복이 어딨냐? 정복이 뭐라고? X20에 Z50. 아, 여기는 버섯 누가 다 가져갔어. 미친. 버섯 다 사라졌어. 내가 뭐 하는 거. 키워야 되는데, 저거. 고마워. 고스트랑 맞장중. 이리 와봐. 메꼽. 어? 어, 사라졌어. 아, 이 대리 한 번만. 저기 어디냐? 야, 이걸 1위를 팔까? 아니면 그냥 한 칸 줄일까? 이렇게 할까? 아니면 한 칸 더 팔까? 여기 뼈있냐? 어? 뼈 있어? 아가 더 아파서 와 잘 컸다 이거 끌었다 아 나 망했는데? 은 안 만들어 놓는 게 좋겠지? 뭔가 통로 느낌 나게? 경보 빨리 좀 알아 언제 오니? 야 지영아 여기도 살아 여기 옆길 왼쪽 길 잃었어? 길 알려줬잖아 아 계속 막 따른 길이야 야 배꼬 응? 일로와서 알려줄게 기다려 어우 죽을 뻔했네 사장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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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곡갱이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저기 옆집에서 가서 훔쳐가 오케이 뭐하는데? 됐어 응곡갱이 옆집에서 훔쳐 오래 됐어? 웃겨 완벽하다 내 집 갔다 와야겠다 일로와봐 준비물 두개만 있으면 준비물 이거 이거 두개 이거 먹으라고 돼지새끼야 어디있어 뿌렸잖아 오케이 가자 뭐해? 일로와 이걸 리스트에 쟤네들이 교배를 하고 아이를 낳는다고 여기 어 닭 컸네 얘네들 닭도 이거 주면은 하트페이지 뜨거든 뭘 주면 이거 밀? 호박 어디서 얻는 줄 암? 다들? 그냥 파밍해야 돼요 어 클릭해? 어 아닌데? 아이한테 주면은 얘가 성장해 밀 줘봐 나 밀 없는데 밀 두개 주 아이한테 주고 아이한테 줘? 어 그럼 성장해 이것을 우리 이거 대량으로 생산해야 돼 우리 먹을 것도 만들고 해야 돼 그 있잖아 그 내가 그 씨앗 줬지 씨앗은 닭한테 줘야 돼 닭? 어 그래서 달걀 있냐 너? 없어 잃는 게 뭐냐 너 야야야 뭐야 이거 아 바라오네 히히히히 아 경부 언제 와? 진짜 길이로 온 거야? 으악 경부야 아 다 잃었어 내 석경은? 난 이해해 저 마음은 전 이해합니다 경부야 내 석경은 경부야 우리 석경 어디 갔어? 아 아 형이 열 아 망했다 무슨 거기 내가 전쟁 중 다 들고 왔단 말이야 다이 어디 갔어 경부야 여기 누구야 이거 괜찮아 왜 왔죠? 우용점 이리 와봐, 이리 와봐. 돌 도끼 왜 이렇게 많았잖아. 뭐야 이거. 내가 해놨어. 나 우리 집 좀 데모데일링 했어. 침실이야, 침실. 같이 여기 살자, 형도. 우와. 우와, 낙지형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뭐야, 아이고. 일단 이거 진짜 완전 뉴욕색인데? 와, 이거 천장을 어떻게 하지? 여기도 이거 뚫까? 이거 그냥 입구처럼? 아니면 여기 그냥 문 해놓을까? 침실은 넓어야지. 문하고 들어가서 이렇게 천장 넓을까? 어, 그게 낫지. 우리 집 어때? 옆에 파자, 옆에 파자 나무. 넓어야지, 넓어야지. 여기 뚫어, 그리고 창문. 창문 만들어, 여기. 어디? 여기 햇볼 두 개 있는데. 햇볼 근데 유리했다가 햇볼 붙일 수 있나? 못 붙여. 햇볼 없어도 돼, 내가 봤을 땐. 밝아, 좀. 낙지형 이렇게 주화가 없어. 왜, 예쁜데. 이, 이건 괜찮지, 그래도. 채영이, 이리 와봐. 경부야, 화를 쏘지 말아줄면 좋겠다. 나 이거 한 번 땡겼는데, 이거 어떻게 취소해? 채영이, 이리 와봐. 에라이. 유리를 엿다가. 오, 과제, 과제 달성 축하한다. 뒤에, 뒤에. 정부야, 이거 진짜 석영 더 갖고 와. 석영, 석영 진짜 필요해서 그래. 석영, 석영, 석영 해라 봐. 아, 나 멘트 나갔는데. 아, 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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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버텨. 아, 나 그 10세트 탔단 말이야. 10, 10세트? 응, 진짜 10세트. 허경, 허경? 그, 내더 석영. 중부야, 진짜 그것만 있었잖아? 우리, 시발. 인쇄 역전이었어. 아, 나 이렇게 킬 잃어가지고. 하나하나 이렇게 뚫으면서 가다가. 다 버렸어. 용암 발견하면 바로 나가 게임을. 그럼 사라. 오! 나, 용암. 내가 같이 키으러 가자, 다시 가자. 응, 늦었어 근데. 같이 일하자, 다시. 그래. 이런 거 이런 거 크리퍼 일로 오게 하고 야 재호가 천장 한 칸 더 높게 할까 아니면은 이대로 할까? 게 좋지 딱 지금이 좋아 나무를 여기다 섬세 아 아 까비 아 까비 까비 오 야 이거 이거 어 이거 달리 준비 달리 준비 달리 준비 3 2 1 고! 뭐하냐 근데 준우 왜 이래? 준우 갑자기 지랄이야 야 섬이 나 섬경 끼러 가자 빨리 오 이거 빨개 벗은 거 같냐 버드린이 경보야 일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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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라 올라 경보야 일로와 어디가 경보야 너의 새 집안이야 경보 시발 죽이러 간다 경보 일로와 일로와 경보 일로와 일로와 경보 미친 새끼야 저희 애가 지금 이상해가지고 데려갈게요 아 똥 훔쳐 간다 아 좀 빨리 죽여 범인 닫았어 범인 닫았어 아아 아무것도 안 건드렸어! 진짜 안 건드렸는데.. 잠깐만 기다려봐. 일단 죽이고 템을 보자. 그래 그래 그래. 아 잠깐만 잠깐만! 침대 없어! 침대 없어! 침대 없어! 잠깐만! 구라 구라 구라! 내 맨 구라요. 진짜 침대 없어 침대 없어. 내가 우리 방에서 잤겠지? 맞아 맞아! 야 이.. 우리 방에서 잤어. 나 뭔가 보고 있는데? 우리 방에서 잤어 내가 봤어. 으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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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흑 아 근데 소사경 좀 쪘왔네. 소사경 좀 쪘왔네. 소사경 한 마리 보이길래 때렸는데 죽어버렸어. 야 지하가 침대 어딨냐? 없어. 들고 죽었어? 아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나 때가 아니라 했잖아. 나 내가 안 죽였어, 파일 죽였어. 파일 인성보수 지금 나한테 왜 지다리야 오 낙총 이제 좀 은근히 괜찮지 그래도 약간 좀 들어올 때 좀 기분 좋은데? 이거 빨간색 이거 더 빨가지 못하냐? 밤에? 내가 메코노니까 방패 들고 다녔 맨날 뭐 또 ㅅㅂ 뭐 저기 맞나 보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뒷방패 들고 다녔거 봐 오! 막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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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그게 막힌다 깨깨깨깨깨깨깨깨 아 떼줘 떼줘 떼지 말라고 피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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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거? 우리 굶힌거 아니야? 어? 내꺼야 우리 아 경배야 가자고 일하러 가자고 일하러 안 돼 나 그게 없어 나 장비 돌곡갱이 풀어지려고 아 저게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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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형 어디있어? 이거 아까 뻐드린거 가자 오케이 뻐드린 이거 가져가세요 네 지영아 빨리 돼요 먹을 거 왔지? 먹을 거 있어 있어 오케이 오케이 레츠 기릿 레츠 기릿 다정 뽀뽕 뽀뽀뽑 스킬레트 있나봐 이거 훔쳐갈 거 있나 요거 야 파헨인 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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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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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서 너 뭐 나 농사 난 농장 이거 아까 내가 설치한 거거든 이걸 지금 이거 재활용하네 갖다 타자 형마 타자 간다 쓰르릉 너한테 줄게 있어 나 이돌 켤테니까 넌 석경 켜 석경 어디갔냐? 용암에 아예 빠진거야 흐른 용암에 당한거야 뭐야? 낙서 이렇게 낙서 이렇게 낙서 이렇게 낙서 요금 튀어나왔어 그렇게 죽었으면 좀 템 사라 나 파인 너 먹을 거 있어? 아냐 없어 야 지하가 발광석 어디서 구해 양 하나 먹자 야 설명 가볼래? 나 깠어 나 이미 같이 가볼래? 같이 가야 돼 양 한 마리 깠다고 가보자 어디 있는지 몰라 나 몰라 위치를 어... 나 침대 줘 나 기억해 일단 미를 지금 많이 못 먹어서 침대 돈 많이 내버려 X형 여기야 여기야 여기여기 여기여기 여기 파보자 여기 파면 될 거 같아 여기 위에요 여기 위에 아 아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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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이제 낙서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지? 에이 X72에 X72에 X72 나 팀 몇 개 많아? Z 기억 안 남 Z가 몇 시였더라? 아 Z가 50 진짜다 지하가 침대 어딨냐 야 준혜 와봐 어 어디로? 여기여기 나 보이냐? 아이고 여기다 여기다 어 형 거기서 뭐해 나 지금 완벽하게 탔는데? 와봐 와봐 일단 어 갈게 갈게 나 나 침대가 없어 나 좀 웃겨 근데 이거 그냥 남는 게 없어? 야 준혜 일로 와볼래? 여기 형 사양 많아 일로 와보면 좀 웃겨 지하가 일로 와봐 흐흐흐흐흐흥 이리로 와봐 여성이 개 많은데 있어 문 열어 봐 경보야, 여기 어디야 존나 무서워 경보야 얼마나 판거야? 나 사양간다 갔는데? 으흐하핳 이거 뭐야 경보야 이거 얼마나 판거야 뭐야 야 좀비 온다 아 좀비 온다 나갈래 왜 분소어 경보야 아 도망가 아 나 이제 상쾌해서 갈게 침대 어딨어 침대 지영아 어 나 가져왔어 악진아 나 뭘 거 주고 가 뭘 거 주고 가 이 새끼가 타노스였던거야 김봐 나 가고 있는데 집에 파이 어딨어? 좀비랑 싸우고 있는데 파이 와봐 와봐 왜? 이게 올 어? 와봐 와봐 아니 뭔지 얘기해야 하지 지금 빡세 빡세 얘기해 있었어 뭔데 말해줘봐 아이씨 사냥 중이라서 농장 와봐 농장 농장 와봐 어젯받서 이거 했었다고 하여튼 여기 슬라임 있는데? 덱 와 기억에 아 이거 좀비 때문에 어? 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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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뭘로 써버렸어 쓰면 안되는데 뭔데? 알게 알 거 거 거 보려고 내가 거기까지 가야 했었어? 어 당연하지 어 개뚜라이야? 지금 엄청난 싸움을 하고 있는데 뭐하고 있는데 텔레톤 상타치 갑자기 엔더맨 엄청 많다 뼈가 필요해 뼈가 어 이새끼는 또 여기 있어 아 내 집이 씨발 만만한가? 이새끼는 뭐야 사라졌다 어 여기 넌 뒤졌다 엔더맨 있다고? 어 엔더맨 있네 어 씨 어 싸운 다 싸운 다 싸운 다 둘이 싸운 다 엔더맨 Immediately 아니 solamente 횟육은 Knight 승리 셍 이거 뭐해? 이거 뭐야 ㅅㅂ 이거 뭐야 ㅅㅂ 치워봐 나무케요 나무 일로와봐 일로와봐 저기 보이지? 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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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저기 어떻게 나가면 나무 있어 빨리 갔다와 ㅋㅋㅋㅋ 아 이거 별론데 이거? 야 나좀 죽여줘 적당하게 죽어 도끼 도끼! 곡괭이랑 도끼 발광석을 달아 여기 발광석 할려고 발광석 4개 어디서 도끼 아 이게 지금 이걸 한.. 일로와봐 형 틀을 만들어 틀을 나와봐 나와봐 이거 위에 보이지? 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할라 했는데 어 지금 여기 보면 4개지 응 어떻게 할까? 한 갤로 할까봐 그냥 한 줄로 아 좀 애매한데 이거 크기 때문에 그니까 크기가 애매해 아 그럼 방을 넓히자 겁나 애매해 옆으로 한 칸 넓여야 돼 옆으로 한 칸 아 야 이거 씨발 먹을거지 못하겠네 와 못들어가게 그냥 막아놨네 체력이었어 체력 체력 내 집 위에 해골이냐 이거 레알 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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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으로 이렇게 어 롸 롸 롸 롸 롸 롸 뭐? 왜 재혁이 형이 타놨어 밖으로 나가는 길 용도가 뭐야 용도 몰라 밖으로 나가는 길 하인 어딨어? 나? 엄청 멀리 있는데 어디? 그냥 바깥에 동장에? 아니? 동장보다 더 바깥에 낙지 형이 내가 나오는 길 막아놨어? 달걀이랑 고기 먹으러 왔어 어느 길? 내가 나오는 길 막아놨어? 다 득장 이제 응 아 암바같이 암바같이 내가 봤어 형이 내가 나오는 게 막아놨 거 같거든 나 암바같은 게 안 돼 암바 나 지금 다른 일 때문에 지금 화가 났거든? 난 지금 누군가를 죽여야 될 거 같아 왜 거 나 왜 찾아 근데 먹을 거 좀 얻게 잘 나 찾지마 다 먹을 거야 나 혼자 다 내 거야 아 솔직히 말아놨어 안 말아놨어 시작됐다 씨앗 같은 거 있으면 참 좋은데 씨앗 너 있었지 않았냐? 그 씨앗 말고 막 수박 씨앗 이런 거 아 야 이거 그거 낫으로 해야 돼? 이거? 아니 뭐? 어 낫으로 무조건 해야 된다 낫 이거 혹시 나 손으로 하고 낫으로 해야 된다 그런 말 안하겠지? 그렇지 다행히 낫지아 나 지금 콕이 없어서 손으로 파고 있거든 나 나 나 난 왓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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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낙정아 너 살리러 와 좀 사이? 네 그럼 어디 있는데? 아까 거기에 나 고끼가 없어서 손으로 파고 있어 못 나가고 있어? 어 누가 내 거 파... 누가 내 거 가는 게 팠나봐 막아놨나봐 흙으로 봤다 흙으로 봤잖아 흙 끝까지 막았지? 흙으로 올라갈 때만 쓰는 건데 갱이를 했는데 없어졌어 다 안 자랐잖아 아... 똥꼬 자식아 똥꼬? 이게 다 잘한 거야 이게 아니 이게 다 잘한 거라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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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색깔 보이지 이거 그러니까 이거 아 이거 점프하지마 여기서 아이씨 이거 우클릭해 이거 우클릭해 어 점프하면 안 된다 여기서 돈 점 흘리지 아 진짜 너 살려줘 형 왜 어디 있는데 니 말을 해 아까 거기 거기 왜 있어 아직도 고기 없어가지고 손으로 파고 있다니깐 그냥 막아놔서 먹을 거 좀 밀먹으면 되나 비가 아니 비는 왜 먹어 넌 밀먹니 혹시? 아 맞잖아 밀가루 괜찮은 빨리 와줘 척경 한 세트 있어 한 세트밖에 없어 미친 새끼야? 곡 게임이 없었어 뭐 일을 하다 말어 형 형 발광석 있어? 어 견발 일단 간다잉 설치하러 양 양 왜 줄었냐 고기 있는 사람 네? 아니 교배 어떻게 교배 축하 내놓으라고요? 필요 없다고 해요 교배 풀맥이면 될거야 아니 나는 줄려 했는데 필요 없다고 하니까 해서 축하드려요 하인 교배 교배 위자드 형 생일 축하합니다 하인 교배 어디 했냐고 아니 뭐? 교배 어떻게 하냐 교배 교배 그냥 밀 밀 주면 돼 그냥 밀 주면 밀을 그 주면 돼 손이 많이 가 뭐 이 새끼 졌어 어 그럼 이제 얘네들이 하트 펜폼하면서 이제 보면 안 돼 내 거 어떻게 교배 죽냐 아기는 어떻게 태어나 달성했네 양 몇 개 가져왔어 여기로 막아놨구나 나 진짜 이런 식으로 막아두면 흙은 막아놨는데 흙은 그럴 수 있잖아 양 하나 먹어야겠다 안 되겠다 이거 배고프다 야 양 양 쟤가 오른쪽 아래 내가 그 파트쿨에다가 넣어놨어 그거 뭐 어딨냐 고기 넣어놨어 그거 먹어 고기 없는데 고기 없는데 맞다 이건 뭐야 누가 가져갔나 가져갔는데 흫흫흫흫흫흫 아 버드링님 아이 저 버드링 가져갔어 흫흫흫흫흫 버드링 거기 버드링님 밖에 없었어 거기 어디 뭘 가져가 뭘 가져가 고기 두 개 가져갔죠 과연 닭고기 닭고기 두 개 가져갔잖아 아 없어요 저 한 번 찾아요 아니 님봤어요 농장 옆에서 나무 캐고 있는 거 아 나무마켓어 거짓말 치면 안 돼요 아 진짜 나무마켓어 뭐야 있잖아 또라이 새끼야 강혜이 니 요기하는거지 경부하? 응 어디있어 어이 일 deutschen 정은경 왜 거둘Yי 아 죄송합니다 건들지 경부야 엑 하기 넘치게 있어요 어 경부야 dens이 왜 정은경 왜 왜 시비 그렇다 쯔 계속 졌다고 왜 아 이거요 잠 admire Security 경부야 이거 뭘까 내 앞에 보이는 거 경부야 응? 얘네 뭐지? 아 여튼 막고 있어 걔네가? 걔네.. 막고 있는.. 네네 웨큰 일로와봐 웨큰 일로와봐 선이 아마 껴있을텐데 아마 얘네 뭐해지? 얘네 뭐야? 얘네 뭐해? 얘네 뭐해? 얘 뭐야? 얘 뭐야? 쟤 지옥에서 넘어왔는데 얘네? 앞에 있을거에요 이거 아마 얘네 얼굴 한번 보자 올라온다 올라온다 이야아아아아아아아 뭐해? 오케이 얘네 못 올라오겠지? 올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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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못 올라오나? 못 올라오는데? 못 올라오는데 못 올라오는데 아우 나 무서워 나 무서워 나 무서워 템 다 된건가 이거? 일로와 일로와 쟤 지옥에서 살려줘 여기 너의 장비가 다인다 birl 야 여기가 주체계적이네 우리 집에서 살자 아 여기가 비교도 안 돼 방패치키 어? 나 때려! 경부야 이건 너의 성공이다. 나 살래. 교배를 해볼까요? 따라오고. 아 나 여기서 살아야지. 방패치기. 뭔 소리야 지오가 이거? 뭐야. 경부 어디 갔어? 나 지금 숨어 있어. 근데 메코 이거 그래도 상암으로 다 안 해서 다행이다. 어? 상암으로 다 안 해서 다행이라고. 일부러. 일부러 안 한 거야? 아니면 그냥 안 한 거야? 뭐 뭐 뭐. 그 농장 상암으로 다 채우는 거야. 뭐야 얘. 얘네 왜 여기. 대치들 어디 갔어? 대치 죽였어. 아 왜 죽여. 야 일로 와봐 메코. 우리 그 뭐지? 농사 좀 늘릴래? 크기? 도와줄래? 다이아몬드 곱게임 죽. 어때 콜? 농사? 어 농사. 나 일단 체력부터 채워야 돼 체력. 너 몇 칸인데 지금. 두 칸이야 두 칸. 이거 먹어. 반가워요. 이거 쟤 너무 좋아 이거. 이거 쟤 너무 좋아. 김치가 짱해. 김치가 안 차잖아. 아니 그거 피만 꽉 채우면 피 세 칸 차. 세 칸씩 차. 안 차는데? 네? 뭔 개소리야. 니 꽉 꽉 꽉 쳤냐 배? 어 배 꽉 쳤어. 거기 피 차올래. 어디가 너 근데. 없어 없어. 고가요? 어 언제 이렇게 늘렸어요? 오 개 쩐다. 경보야 너가 보고싶다. 경보는 내가 납치했다. 야 맥고 일로 와봐. 우리 저기. 내 예전에 부득캠프 서툰다 가보자. 니 뒤로. 니 뒤에. 뒤에. 납치해버렸냐? 아 거기. 오케이. 레츠 기릿. 점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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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 때문에 이동하지 못하겠네. 야 물 때문에 안 죽고 있어. 후떠닥 달려가네. 경보야. 사다리 그만 타고 내려와봐. 나 침대 만들 줄 아냐? 어. 이걸로 침대 최대한 많이 만들어봐. 경보야 보인다 보여. 응. 야 근데 나 저거 너무 궁금했어. 저거 마을. 경보야 내려와 빨리. 니 저기 마을에서 에메라드 썼잖아. 뭐. 그거 마을 아니야 이거? 뭐지? 내 팬들이 여기 있어요. 아. 아니구나. 나 집인 줄 알았어. 디펜들이야? 나 너무 좋아해. 그래픽이 상타치로 멍청해가지고. 쉐이더를 안 써서. 아이 뭐야 이거 누가 이렇게 났어 집을. 털어갔네. 털어갔네 그냥. 털어갔네 그냥. 여기 비밀. 비밀 기지잖아. 아이고 피션리오스님 감사합니다. 여기 여기잖아. 어딨지? 어. 아. 있다. 여기서 어디로 가? 썸거 살점. 물 물. 아 여기구나. 여기 낙댐 오케이. 내가 방금 뭐 뿌린 것 같은데 뭐 먹냐? 돌탕. 여기 청금섭. 오케이. 오케이. 야 익히지 않는 고기. 뭐야 여기. 누가 해놨어 이렇게. 석영 반블록은 뭐야. 야 석영 반블록은 뭐야. 야 석영 반블록은 뭐야. 그럼 한 칸만. 한 칸. 야 여기 동물 좀 잡아갈래? 경보가 잠깐. 되게 좀비 쫓. 쫓아와냐. 무서워. 나도 몰라. 나도 무서워 경보야 저거. 아까. 나도 아까. 니가 언드렸는데 나 때리더라. 나도 맞았어. 존나봐. 도끼 발 뭐야 이거. 야 저기 여기 꽃. 존나 많은 거 아니야? 여기. 여기. 이쪽. 이쪽 온라인. 염료 아니야. 그러니까 염료. 이쪽 온라인. 우리 집이 어디냐 근데. 일로와 일로와라. 여기 한 칸 더 빠자. 나 집 가자. 야 양 있다. 양이 없자. 양 많으니까. 이기는 거 잡아도 돼. 여기 파주러. 집 가자니까. 경보야. 여기 창문 창문을 열어자. 여기 여기로 가자. 경보가 이거 와봐. 여기 두 개밖에 없는. 여기로 가면 농장이야. 농장이야. 이 집은 답이 없으니까. 더 높은 곳을 올라가자. 창문 지르겠다. 아까 조명 지르겠다. 야경 야경. 다 지르겠다. 내가 유리 가져올게. 야 경보야 유리 있냐? 나? 경보가 왜 돼지한테 쫓기고 있어? 나 몰라. 좀비 피그맨. 경보 왜 저래. 뭔 컨셉 하자고. 나 구해줘. 저 사격. 야. 야. 돼지했으면 진짜 풍축하게 해서 죽이는데. 경보야 뭘. 어비야 어비. 저 사격. 어휘래. 뭐한지 모른다 경보는. 에이 못 들어오네. 피그맨데른. 못 들어와 우리 집. 우리 집 그런 짓이야. 좋네. 뿅. 아이고 가라 나 여기서 스켈레톤을 조금 너 손가락 빨라 와 프로 이거 쳐먹는다고 나이스 나이스 주영 나이스 어 성형 나이스 어 불꼈았다 아이야 뭐야 태형이 형 뭐야? 먹쳐 피로씨 템 주세요 템 더 쉬었잖아요 피로씨 이거밖에 없어 더 먹었잖아요 쟤 소리야 제가 봤어요 뭐 먹었는데? 다 내꺼야 철 있구나 야 좀비 왜 이렇게 많아 여기 좀비 피구맨 아니 경복 저 새끼가 제일 문제인 것 같아 지금 아 태형이 형이 싸우고 있다니까? 아니 앞에 태형이 싸우고 있잖아 개무서워 이 경복 하필 저 새끼가 왜 내 파트너야 나 그건 내가 해야되지 그런 말 나도 나도 좀 그렇게 하는데 너도 좀 그래 지금 씨발 너희 왜 있는거야? 계단? 저 위는 뭐야 저 이거 여기 탈출구 이 집 망해가지고 저 집은 성공하겠지 뭐 그냥 천공으로 가는거야 그냥 이거 어떻게 꿈일까 야 왜 거 박죠? 아니? 안 와 경복야 위에 니가 꿈하라 좀 해라 좀 이 새끼 제일 일어나네 이 새끼 이 새끼 뭐 하는지 모르겠어 나도 아무것도 안 하는데 아무것도 안 해 그냥 내 지금 다 캐했어 내 지금 그냥 다 캐었잖아 두 배로 아무것도 안 하고 나 여기 했다 나 여기서 왔잖아 아니 다 해 다 해 다 해 다 해 다 해 다 해 다 해 다 해 어디다 할까 여기 있다 그냥 하나 하나 깔고 여기다 할까? 아 이 앞마디 그냥 바로 주눅 뜨네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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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남은 없어 나 장비 캐어 내가 뭐 캐어할까 그럼 아니 캐어 캐어잖아 그냥 꾸며 우리 집을 그냥 이 새끼야 꾸미라고? 응 우리 집 꾸며야 돼 지금 꾸멸할 단계야 아 근데 꾸며 꾸며라는 게 돌 밖에 없는데? 아 그냥 니가 장 재료를 만들어 꾸며 볼게 한 번 그래 야 이 위이 뭐냐 이거 캘까? 어 바깥에 돌 어차피 여긴 가리면 되는 거라고 나 진짜 설계도 나왔거든 지금 야무지게 나이스 20개로 되겠다 아 딱 두 개 모자르다 파인 어딨어? 농사 농장이야 아니면 목장이야 농사 농장이야 목장이야 농사 인마 우린 문이 세 개야 부자야 부자 와우 야 이거 좀 넓히자 아래로 어? 고깽이 피가 없어 아이 만들어줄게 농장 어때? 나무 있냐? 경보야 왜? 경보야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돌집이거든 야 일단 없는 고깽이로 파자 경보야 이거 밑에? 어 기다려봐 이거 주세니까 다 주워 경보야 다 주워 싫어? 아 좋은데? 아 뭐해 아 근데 돌은 돌은 구워 돌 구우면 인정할게 하아 아니다 알람시키 제일 많이 죽었어 나 점프했어 아니 괜찮아 체력 회복 가려고 하는 거지 왜 이렇게 죽어 흑 돌 구우라고? 돌 구우면 이뻐져 어 어떻게 내려가지 이거를? 사다리 만들게 나 이걸로 할게 네더벽돌 이게 좋겠네 근데 이거 좀 많이 부족할수도 있다 야 위에 그거 몇 칸 몇 칸이야 그거 내가 야 이거 부셔 경보야 이거 줄테니까 돌 좀 8, 5, 3칸 어 1, 2, 3, 4 이거 내가 설친 거구나 이거 이거 내가 설친 거구나 이거